정한씨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네? 뭐하십니까? 아 이거 김치를 만들고 있다면 재미가 없죠 뭔가 좀 재밌는 걸 생각하려면 재미있는 게 생각이 안 나네 좀 잘 벗 묻어주세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침도 좀 침을 냈다 발로 발로 가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되죠? 치즈 냄새가 날 거니까요 좀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르겐티나 와가지고 이런 것도 배우시네요 아르겐티나는 전통 음식이잖아요 김치코나사로 여기 꿀렛이 크기가 안 됐나요? 아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굴 네, 사이가 굴이 Merci